1년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문헌이 나와 있는데요, 시의전서, 규합총서, 우응제방, 1년 주, 시의전서, 저자매상이고 1800년대 말입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이 되어 있구요. 번역문입니다. 총 2004달에 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도둠이, 함지, 복숭아나무까지 독이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빙고각이시, 18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해일에 한독불량을 하려면 쌀 3대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껍질 벗겨 가루내어 깨끗한 물에 반죽하여 굵게 반대기를 만들어 삶아 자배기에 건져 그 끓는 물을 부어가며 갠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이것도 미술, 덧술 1차, 덧술 2차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구요. 일시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배기, 항아리, 독이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저자는 미상이고, 전팔렉인대 후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2차, 덧술 2차. 팁은 날물은 모조리 그만이 그릇과 독을 행주질 한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독, 그릇, 행주가 필요합니다. 예리야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협이구요. 운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한 마를 여러 번 씻어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 쌀 한 마를 여러 번 씻어 물에 불려 맨돌이 갈아집을 내어 풀같은 죽을 씁니다. 누룩가루 두업을 따뜻한 물에 물로 채 걸러 이리 풀죽과 잘 섞는다. 미음처럼 되면 병에 담아 온돌에 둔다. 3. 술이 익으려고 할 무렵에 병을 몇 번 흔들어 다시 온돌방에 둔다. 밤중에도 몇 번 흔들어 준다. 다음 날 아침에 술을 얻을 수 있으며 색은 비록 옅으나 맛은 아주 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맷돌 가치가 필요합니다. 하루 밤을 자서 아침에 얻을 수 있는 술이기 때문에 일야주라고 합니다. 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 부분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주찬, 규합총서, 음식티비방, 수혼자빵, 살림경제, 술비눈법, 규곤유람주식방, 부인필집, 고사실현서 이렇게 다양한 문헌에 10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주, 주찬, 저잠이상, 1.800대 초협이구요. 목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새벽에 술을 빚으면 낮이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좋은술 한사발, 누룩 2대, 물 3대를 고루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쌀 한 마리를 푹 쪄서 따뜻할 때 섞어 항아리에 넣어 술을 빚는다. 담을 때 고르게 섞고 단단히 눌러 다지지 말며 어우러질 정도로만 한다. 단단히 밀봉해서 따뜻한 곳에 둔다. 새벽에 술을 빚으면 낮이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필요하구요. 규합총서, 빙어가위시, 1895 15년경이구요. 목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앨범 더블 오븐까지 되어 있구요. 찹쌀 두대로 죽을수되, 물지도 되지도 않겠습니다. 2. 고운 누룩가루 다섯 오븐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3. 막대로 2시간 적어주면 거품이 일게 된다. 4. 거품이 일으면 즉시 항아리 입구를 두껍게 싸매고 따뜻한 곳에 넣는다. 오후 저녁이면 술이 된다. 엄청 빠르네요. 항아리에 막대가 필요합니다. 음식디미방 안동장시 1670명경이구요. 5.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노릇 두 대와 술 한 사발을 물 세 마리 섞어 넣는다.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씻은 다음 쪄서 익힌다. 3. 김을 내지 말고 담아 더운 곳에 둔다. 아침에 빚어서 저녁에 쓸 수 있고 저녁에 빚으면 아침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작방 김미우 1500년대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반선 1700년대 위원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티브루는 찹쌀로 술밥을 지어 술을 빚으면 더욱 좋다. 가루를 내어 죽을 수 있고 술을 빚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응용에 대한 방법이죠. 두 번째 살인경제 일일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저녁은 저녁이면 술이 되는데 맑고 시원하면 술개미도 동동 뜬다. 술개미가 진짜 개미가 아니죠. 쌀알, 밥알이 동동 뜬다는 밥알을 술개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조리법 이렇게 나와있구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술을 피는 법, 술 지은 법, 저잠 이상 19세기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 조리법입니다. 저녁에 술이 되어 아주 차고 서늘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녀 막대가 필요하구요. 규곤여람 주식방 저잠 이상 1795년 이후입니다. 원문이구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영문입니다. 아침에 빚으면 저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항아녀 필요합니다. 푸임필지 빙오강의 시 19에서 20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앨범부터 4번까지. 그날 저녁에 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구요. 고사신서 서명응 1771년. 원문입니다. 번영문이구요.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기본으로 나와있구요. 아침에 빚어 저녁에 마시고. 저녁에 빚어 아침에 마신다. 찹쌀로 밥을 지어 먹고. 빚으면 맛이 더욱 좋다. 가루를 내어 죽을수어. 빚어도 된다. 이렇게 영웅법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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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